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입니다 그렇게도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 부근에 있는 쇼핑몰 입니다 갤러리 비비안 이라는 곳인데 이 금방의 아주 작은 부티크에서 메종 마르지엘라나 메종 키츠네 같은 그런 고급 브랜드가 탄생을 하게 된 곳이죠 지인이 파리에 방문하면 한번 들러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드 엘렌 이라는 향수 샵 입니다 역시나 또 프랑스 하면 향수를 빼놓을 순 없죠 중세 프랑스 시기는 아주 혼란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파리는 유럽의 대도시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는데 그에 따른 대도시 기반시설 확보가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폐수들이 도시에 넘쳐나고 처리가 안되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대중들이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베르사역 궁전 안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집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오물들이 넘쳐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귀족들이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 향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자연의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각 지역별로 색다른 나무와 꽃들 그런 것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향수의 기본적인 재료가 충분히 넘쳐났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메델렌이라는 향수 가게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거칠고 투박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보이고 향수 자체도 엄청 독특한 향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향을 설명하기 정말 힘든데 혹시나 또 파리에 가게 된다면 이런 작은 향수 샵들이 엄청 많으니까 도중에 쉴 겸 향수도 한번 뿌리고 다시 시내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